오늘 공연 안내해드릴게요. 9시에는 피아니스트 조승현씨의 무대 10시에는 저 기느리의 무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수 많이 쳐주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무대 꾸며주고 계신데요. 피아니스트 조승현씨의 무대입니다. 환영해주세요. 피아니스트 조승현씨 피아니스트 조승현씨 피아니스트 조승현씨 피아니스트 조승현씨 피아니스트 조승현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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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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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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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아저씨가 있는 편의점에 상관없는 중 이 시각 아저씨가 있는 편의점에서 전혀 안전한 편의점 이쁘게 하는 편의점 이번에는 매일 만족한 편의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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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